미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1만 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존스옵킨스 대학에 따르면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7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이보다 더 내려가 5,73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 역시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어제 신규 확진자 수를 8,14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메모리얼 연휴 기간 집계라 평일보다 줄었다 해도 하루 신규 감염자가 1만 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각 지역별 확진자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는데 일요일에는 100인은 5명을 기록했고 어제는 100인은 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둔화한 것은 백신 접종 확대와 따뜻해진 날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62.6%가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접종했고 51.5%는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또 전체 인구로 확대해도 50.5%는 최소한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 40.7%는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여행 대구